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시우야 니가 이렇게 좀말하니까 애들이 널 만만하게 보잖아 이 새끼야 응? 야 가져왔냐? 야 너 이거 좋아하지? 왜? 잘 먹어놓고 야 줄게 우리 시우 두 시우 준비! 우리 시우 이거 먹고 부릉부릉 자 야 박수 표정 뭐냐? 시우 야 박수 표정 뭐냐? 미쳤냐? 야 너 지금 시우한테 먹힌거냐? 표정 왜 저래? 시우야 개새끼야 미쳤나 시우야 야 표정이 뭐냐 야 야 시우야 너도 하나 하자 뭐가 좋을까 토시오 야 토시오 야 토시오 어때? 너 고장생 때 잘 따라했잖아 얘들아 잘 어울리지 않아? 아 너네 토시오를 모르나? 토시오가 옛날 영화인데 그 주온에 나왔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이거든? 야 꽤 어린애인데 피부가 완전 파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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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석아 이미지 세탁 한번 제대로 해놨더라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너야말로 증거 없지? 내가 너 대딴 증거 없지 하긴 X도 없는 새끼가 뭘 한다고 그럼 그렇지 이제야 네 주제 파악이 돼? 알았으면 그냥 시발 얌전히 방구석에서 망상글이 났어 지석아 지석아 그냥 우리 다 우유 한 통으로 끝낼까? 아니 X발 너도 X나 힘들 거 아냐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냐 지석아 미안해 그러게 미안할 짓을 왜 X발 해서 기분을 X같게 만들어 이거 드론 가식적인 면모들만 본 그 사람들한테 다 버려버리면 X나 웃길 거 같지 않냐? 야 너 그거 내놔 그래 네 말대로 난 아직 진다 새끼야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가져온 거야 네가 무서우니까 지석아 내가 진짜 이걸로 놓칠 거 같아? 잠깐 미안해 이 새끼야 난 너처럼 사람을 치고 그딴 쓰레기 짓은 안 해 알아들어? 이 새끼야 쓰레기 짓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석아 미안해? 미안하면 기억나지? 내가 당했던거 내가 당했을 때 내가 당해주면 내가 어떤 일로 해주게 좋잖아 어? 흐흑 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... 이런 느낌이었구나 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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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. 쥬여 쥬여 아